이 날을 얼마나 기다려왔는데요 오늘의 한글 전도사 밍쇼가 관전 포인트 하나만 알려주세요 관전 포인트는 오직 한글 노래말로 이루어진 무대인 만큼 노랫말에 집중해주세요 오 알겠습니다 더쇼에서 최초 공개되는 믿고 듣는 WZ 보컬라인 베이비소울 K진씨의 특별무대에 이어요 저 밍쇼의 뮤데도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그 전에 사랑에 빠진 가을남자로 변신한 에이스의 무대 먼저 만나보고 올게요 더쇼 플레이